이동평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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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제이디 부자연구소의 소장주던입니다 이동평균선 보는 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평균선이 뭐냐라고 했을 때 주식차트의 이동평균선이라 말 그대로 주가 이동의 평균치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래서 주로 보는 게 5일, 10일, 20일, 60일, 121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200일 이동평균선입니다. 그래서 200일 이동평균선이 왜 중요하냐. 차트를 하지 않는 사람들도 200일 평균선보다 높을 때는 팔고 평균선보다 낮을 때는 사고 이런 식으로 했을 때가 가장 주가를 평균치보다 좀 싸게 사고 비싸게 팔 수 있었다라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지금 윌리엄 오닐의 200일 이동평균선에 관한 매매기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래서 첫 번째 매매기법이 뭐냐. 이게 200일 이동평균선보다 70%에서 100% 올라가면 팔아라. 이게 너무 비싸다는 얘기죠. 그리고 두 번째는 200일 이동평균선보다 떨어지면 팔아라라는 게 두 가지 윌리엄 오닐이 얘기한 이동평균선의 매매 방법입니다. 그래서 200일 이동평균선을 한번 보시자면 애플을 한번 볼게요. 이거는 인베스팅 닷컴이라고 해서 인베스팅 닷컴에 들어가서 이렇게 주식을 제가 정렬을 해놓은 건데 애플 이렇게 치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애플 이렇게 치시면 나오고요. 애플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애플을 이렇게 들어가 보면 애플 같은 경우가 주가가 차트가 이렇게 뜹니다. 차트가 뜨는데 여기에 뭐가 없냐면 이 200일 이동평균선을 어떻게 그려야 될지 모르죠. 그래서 여기서 기술 차트로 들어갑니다. 여기 보시면 기술 차트로 들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하실 게 뭐냐면 기술 차트로 들어가셔서 화면을 좀 키웁니다. 화면을 어떻게 키우냐고 했을 때 이렇게 이걸 누르면 커져요. 이걸 누르면 풀 사이즈가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애플이 주가 차트가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어디를 누르냐. 여기 보시면 가운데 지표라고 있습니다. 지표를 이렇게 누르시고요. 이게 다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뭘 치시냐면 무빙 에버러지입니다. 무빙 에버러지. 그래서 이제 영문으로 바꾸고요. 무빙 제가 한 손으로 쳐가지고요. 그래서 무빙 에버러지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생성이 됐습니다. 이게 두 개가 생성이 됐는데 하나 지우고요. 그래서 그 MA 이게 무빙 에버러지고 그 다음에 9 이게 9일 이동 평균선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9일 이동 평균선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보시면 여기 가운데 설정이라고 있어요. 설정을 이렇게 누르시면 이게 뭐가 나오냐. 이게 9가 나옵니다. 그래서 200일 이동 평균선은 얼마예요? 200 이렇게 치시면 숫자를 바꾸시면 나오죠. 그래서 확인을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200일 이동 평균선은 이 밑에 있는 거죠. 이 밑에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아까 윌리엄 오닐이 얘기한 게 뭡니까? 200일 이동 평균선보다 70에서 100% 올라가면 팔아라. 이거죠. 70에서 200일. 그러면 이게 이제 얼마나 되느냐라고 봤을 때 얼마나 되냐면 지금 현재 200일 이동 평균선은 현재가 얼마예요? 99.87 그러니까 한 100이라고 치고 그 다음에 이거는 134.87이죠. 그러니까 얼마가 비싼 거예요? 한 34.87 그러니까 35 정도가 비싼 거죠. 35% 정도가 비싼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뭐예요? 70에서 100% 올라가면 팔아라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윌리엄 오닐의 매매 기법에 의하면 그렇게 비싼 건 아니에요. 애플이 그렇게 비싼 건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되고 혹시나 만약에 이동 평균선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200일 이동 평균선보다 떨어지면 팔아라죠. 그래서 떨어지는 것들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떨어지는 거는 어떻게 됩니까? 200일 이동 평균선보다 얘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200일 이동 평균선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러면 이거 떨어졌을 때 그때 이제 매도를 해라라는 거죠. 이거는 절대적인 규칙이 아니고 200일 이동 평균선을 어떻게 쓰는가라는 것에 대해서만 간단히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동 평균선은 그렇게 5일, 10일 이렇게 해가지고 보실 수도 있고요. 더 자세한 거는 차트를 잘 아시는 분 사이트 가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이동 평균선 보는 법 어떻게 보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지금까지 JD 부자연구소 소장 조단이었습니다. 컨텐츠가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